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방어해야 할 우리 군 탄도미사일 추적 시스템에 황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사일 한 발을 두 발로 인식하고 사흘 연속 가동하면 먹통이 돼버려서 매일 껐다 켜는 시기입니다. 윤나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6일 새벽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을 때 우리 공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해군 이지스함 레이더가 북한 발사체 궤도를 추적했고 결과는 탄도탄 작전통제소로 보고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쏜 한 발의 발사체가 우리 군 모니터에는 두 발로 표기됐습니다. 이른바 이중항적 현상입니다. 두 레이더의 신호를 각기 다른 미사일로 인식하는 이중항적 현상입니다. 현상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4차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레이더 추적 결과를 종합하는 서버를 사흘 연속 운영했더니 화면이 정지되고 조작이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먹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루 한 번씩 서버를 껐다 켜보라는 설치업체 권고에 따라 군은 주 서버와 예비 서버를 하루씩 교대 운영 중입니다. 공군은 SBS 확인 취재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미사일을 2개로 인식하는 시간이 짧고 예비 서버가 있어 작전 수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통할 해명인지는 의문입니다. 공군은 즉시 대응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원인부터 먼저 따져보고 따라서 빨리 얘기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실제 문제없다던 해명과 달리 공군 역시 추적 시스템을 수리한다며 올해부터 4년 동안 예산 617억 원을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